랜덤박스 뭐지? 랜덤박스? 오오 열어볼까? 빼빼도 인절미만? 이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전설의 레어템이다 아니 이건? 사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빼빼도 제주 감귤 맛? 아니 이건? 요즘 유행가는 달고나로 괴롭힌 추억의 달고나맛? 아니 이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그 가을의 여태 장우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페로데이를 앞두고 랜덤박스 만들기를 준비해봤어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레어 아이템들을 모아봤어요 박스를 열면 4개의 랜덤봉투가 나오고 그 안에 페페로 스키쉬를 넣어두었어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오늘의 도안이에요 더보기 링크에서 출력해 사용해주세요 먼저 얇은 박스나 두꺼운 종이에 박스 윗면 도안을 풀로 붙이고 잘라주세요 이제 선대로 접어주세요 모서리 안쪽을 테이프로 다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네 부분 다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박스 윗부분 완성 아랫부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래 상자 부분도 완성이에요 이렇게 랜덤박스 위 아랫부분 다 완성됐어요 이제 내용물을 만들어 볼까요? 빼빼로 부분은 스키쉬로 만들게요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전부 붙여주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어느 것을 만들까요? 추억의 달구나맛 당첨 접히는 부분들 꼼꼼히 눌러 접어주세요 길이가 긴 두 면을 맞댄 뒤 테이프를 길게 잘라 붙여주세요 테이프를 뒤로 싹 넘겨주면 깔끔하게 붙더라고요 끝에 남은 테이프는 가위로 잘라주세요 윗부분도 테이프를 좀 길게 자른 뒤 붙여주세요 남은 테이프 양옆을 칼집을 내서 붙여주세요 남은 테이프 양옆을 칼집을 내서 붙여주세요 이제 남은 한쪽 구멍으로 솜이나 비닐 넣어주세요 어느 정도 솜을 넣은 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테이프를 막아주세요 나머지 4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랜덤 봉투만 만들면 돼요 이제 랜덤 봉투만 만들면 돼요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이렇게條에 가능합니다 봉투부분块품을 작용하니 접어들으세요 이렇게 뒤로 접고 테이프로 막아주세요 스키실을 끝까지 밀어 넣어주세요 풀이나 테이프로 막아주면 된답니다 전 풀로 안쪽을 발라 막아주었어요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4개 세트 만들어주세요 드디어 4개 세트까지 완성했어요 상자 뚜껑까지 덮어주면 드디어 완성! 꼭 빼빼로데이가 아니어도 다른 날 선물해도 좋겠죠? 렌탄박스 만들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려요 전 다음 만들기를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